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사마귀 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해석은 꿈속 상황과 사마귀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사마귀는 생김새나 특유의 사냥 방식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동양에서는 사마귀가 지혜와 신중함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사마귀는 그 날카로운 모습과 특유의 자세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곤충입니다. 따라서 사마귀가 꿈에 등장할 때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. 꿈속에서 사마귀가 자신에게 다가오거나 공격하는 모습은 일상생활에서 압박감을 느끼거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적인 상황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사마귀는 천천히 움직이며 사냥할 때도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사마귀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.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사마귀 꿈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자기 성찰의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사마귀는 외부적으로는 무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와 결단력이 숨어 있습니다. 이러한 특성은 꿈을 꾸는 사람이 내면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 중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사마귀는 사냥을 할 때 매우 공격적이고 정확하게 목표를 노립니다. 이런 특성 때문에 사마귀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욕망이나 공격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직장이나 사회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거나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마귀는 그런 문제들을 반영하여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사마귀가 꿈 속에 단순히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주로 감정적인 불안정, 직장 내에서의 갈등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사마귀의 존재 자체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. 사마귀가 자신을 공격하는 꿈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적대적인 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. 이는 직장 내에서의 경쟁자가 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. 사마귀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사마귀를 죽이는 꿈은 현실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나타냅니다. 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자신이 억압된 감정이나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사마귀가 자신을 바라보는 꿈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거나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. 이는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의 감시하에 있는 상황을 상징하거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며 평가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. 사마귀의 시선은 압박감과 긴장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사마귀가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꿈은 경쟁에서의 승리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. 이는 현실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중요한 목표를 이루거나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는 때로는 너무 공격적이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. 사마귀가 집안에 나타나는 꿈은 집안의 갈등이나 불안 요소가 존재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가족 간의 불안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불안정할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는 감정적 거리감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한 긴장을 나타내는 꿈일 수 있습니다. 사마귀 꿈은 종종 억압된 감정이나 공격성을 반영합니다. 사마귀의 공격적인 특성은 꿈을 꾸는 사람이 내면에 쌓아둔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억제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에서 감정을 풀어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사마귀의 특유의 신중함과 지혜는 자기 성찰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사마귀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현재의 삶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야 하는 시점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꿈일 수 있으며 상황을 더 넓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. 사마귀 꿈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사마귀가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주변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겪고 있는 갈등이나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특히 직장에서의 경쟁이나 가족 간의 긴장 상황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직장 내 경쟁에서의 갈등 한 남성은 직장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사마귀가 자신을 공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. 그는 직장에서의 경쟁과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사마귀는 그가 겪고 있는 감정적 압박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. 이 꿈은 그가 직장에서 좀 더 방어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. 가족 내 불화 한 여성은 가족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마귀가 집안에 나타나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 꿈은 가족 간의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였으며 특히 그 갈등이 그녀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. 사마귀가 집안에 나타나는 꿈은 그녀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.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중함을 요구하는 꿈 한 사업가는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사마귀가 그를 주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. 그는 이 꿈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으며 결국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했습니다. 이 꿈은 그가 사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. 뒤에 검정 사마귀나 하얀 사마귀가 있는 꿈 곰정 사마귀가 귀문에 있으면 귀가 멀게 되고 흰 사마귀가 있으면 반귀머리가 된다. 소식불통, 부절, 실패, 불운, 캄탐절벽 등이 일순간에 닥친다. 목에 검은 사마귀가 나 있는 꿈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게 되거나 망신당할 일이 생길 진조 사마귀 태몽 꿈 임산부의 꿈에 사마귀가 나온다면 장차 용감하고 훌륭한 인재가 될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석된다고 해요. 사마귀가 나는 꿈 현재 자신의 위치보다 한 단계 더 승진하게 됨을 의미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. 사마귀가 낳은 알을 보는 꿈 구화하지 않은 사마귀의 알을 보았다면 정신적으로 피곤한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. 사마귀가 달아나는 꿈 사마귀를 붙잡았다가 놓쳤다면 현재 자신의 마음이 불안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상태를 느끼고 있음을 꿈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하네요. 사마귀가 많이 있는 꿈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심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석된다고 해요. 사마귀가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꿈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좋지 않은 꿈이라고 합니다. 사마귀가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자신이 진행 중인 일이나 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사마귀 때가 달려드는 꿈 자신에게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따라다니거나 부담스러운 일거리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사마귀를 먹는 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꿈으로 해석하지만 공세에 몰릴 수도 있으므로 침착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사마귀를 잡는 꿈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해요. 사마귀를 잡으려다가 실패하는 꿈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. 사마귀를 죽이는 꿈 어려움이나 걱정거리가 해결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됨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사마귀에게 손을 물리는 꿈 길문이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의 꿈이라고 합니다. 사마귀와 눈이 마주치는 꿈 물질적, 정신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감당하기 힘든 사람, 단체, 기관 등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사마귀한테 물리는 꿈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됨을 의미하는 행운의 꿈이라고 합니다. 얼굴에 검은 사마귀가 나타나는 꿈 매사에 모든 일이 귀찮고 짜증이 나며 재수가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얼굴에 사마귀 또는 검버섯이 생기거나 종기 내지 흉터가 보기 싫게 생기는 꿈 여러가지로 장애와 난관이 많고 계획이나 소망사의 차질과 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체면이 실추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. 얼굴에 사마귀가 난 꿈 열심히 노력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. 잇몸에 검은 사마귀가 나 있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. 공직자는 증권, 부동산 계약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. 자신의 목에 검은 사마귀가 나 있는 꿈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징처 콧등에 흉터가 있거나 검은 사마귀가 나 있는 꿈 슬아에 있는 자손에게 질병과 교통사고가 발생한다. 재산상 손해를 보거나 실패하게 된다. 중단, 재물 파손, 실물 수호, 불행이 닥친다.